오행의 예는 수없이 많은데 이렇게 오행에 따라서 만물을 다 배치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오행 대대표로 하잖아요 근데 이 오행 대대표만을 또 제대로 이해를 하면 사실 오행은 거의 알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자료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대표적인 것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방위로 따져보면 오방이 있죠 동서남북 중앙 목은 모든 것이 새로 생겨나는 데이기 때문에 동방에 해가 뜨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다 동방을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방, 중앙, 그 다음에 해가 지는 서쪽, 그리고 북쪽 그리고 오왕이라 해서 계절적으로는 추나추동 보통은 추나추동을 얘기를 하는데 여름과 갈이 바뀌는 교차점에 장하라고 하는 그런 계절적인 개념을 둡니다 그리고 하루는 아침, 점심, 오후, 저녁, 밤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소우주이고 오행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오장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오장육부 통제공부라고 하는데 내가 오장육부 통제공부를 하고 내가 돌을 제대로 닦으려면 오행 원리로 돼 있는 장부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거든요 장부가 어디 붙어있는지, 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이 위에 붙어있는지, 아래에 붙어있는지 그런 기본 개념 자체가 모르고 또 이 장부가 마음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장부나 그 마음의 구조를 모르면 내가 어떤 감정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거가 왜 생기는지, 그런 역학관계를, 상호관계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된 통제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오장과 오부, 한의학에서는 육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촌은 실제로는 기능은 있고 장부의 위치가 없기 때문에 오장오부, 오장육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장은 전부 차 있잖아요 오장은 안에가 전부 차 있고 부는 전부 비어있어요 그래서 오장은 음이고 육부는 양이다 이거는 부부장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담이다 그러면 간하고 담하고는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다음에 심장하고 소장은 화해장기죠 불의 역할을 맡은 화해장기고 그다음에 비위장, 비위장도 토해장기고 그다음에 폐대장은 전부 기운을 하강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작용이 금장에 속하고 그다음에 신장 방광은 인체에 수분을 처리를 하는 수장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부의 장기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간담을 얘기하면 간담이 서늘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있다가 그것을 분해를 하면서 힘을 쓰는 장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가 힘을 쓴다 힘이 있다 그것은 간이 왕성하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